어? 어? 선생님? 어? 어? 나보고 괴물이래! 야! 나쁘다! 야! 자기 학생 보고 괴물이래! 와! 나쁘다! 괴.. 괴물이다! 누나 내 팀 무시하는 거야 지금? 내가 언제 네 팀을 무시했어? 아니에요 선생님! 저예요! 피투성이는 거지만 전! 아니.. 나 팁 잘 들었어 아까 응? 응? 허? 야! 아니스! 아니스! 아 이거 뭐.. 일단은 먼저 씻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야스.. 나도 뺐다 한 번 때리고 시작할걸! 아잇! 나한테 뺐다가 통할 것 같아? 아.. 너무 괴물이니까 내가 먼저 널 죽이겠어! 빠 따로 한 번 때리고 시작했어야 됐어 아아.. 도대체 이거 학생 한 반에 몇 명이야 이거 근데? 씻을 수 있는 데가.. 여기는? 어! 뭐야! 아까 아래 뭐가 지나가.. 어어어어어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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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 진짜 잘 죽네! 혹시 뒤돌아본거야 방금? 뒤돌아보면 안되나봐 뒤돌아봤는데 죽었어 근데 방금 전에 그거 아까 전에 봤던 걘데 멀리 던져서 우리 죽임 잠겨있다 아 여기서 아이템 적격해서 풀고 들어간다 오케이 어렷! 바깥 어렷! 에? 쿠도 쿠도? 너 왜 거기있냐? 죽은.. 에? 죽은건가? 안죽었어 너 왜 거기있냐? 야 이리와! 다쳤잖아 괜찮아? 다쳤어? 괴물에게 당해서 어떻게든 도망쳤지만 자리를 당해서 걸을 수가 없어 야 너 어 자리가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자리가 굉장히 차이치기의 베스트 스폿인데 어 띠띠 괴로워 살려줘 나를 찾아줘 살려줘 구해줘 많은걸 바란다 많은걸 바란다 방금 그 목소리는 미사오 너도 목소리가 들려? 쿠도에게도 들리는건가? 미사오가 괴로워하고 있어 젠장 내가 미사오가 더 빨리 구해주더라면 이런일을.. 어? 쿠도! 나왕 미사오는 유치원때부터 함께여서 이 애들은 둘이서 재밌게 놀았었어 어? 그런 회상하기 전에 일단 이쪽으로 오면 안될까? 너 그 자리 굉장히 불안하다니까 안녕 다교 난 여기서 끝인 것 같아 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야 내가 모든 등장인분들에게 말하지만 회상할 거면 그 시간에 기어오라고 미안해 다교 이미 플래그를 세웠어 일로 와 일로 중학교에 와서는 여사와 노면 주위에서 모두 놀리고 그게 무서워서 미사오를 피하게 되었어 아니 아니 회상은 됐으니까 일단 이리 오라고 일단 이리 오라고 미사오가 괴롭힘 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난 도와주지 못해 도와주지 않았어 그리고 이번에도 내 말 좀 들어 미안해 미사오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나도 이제 그쪽으로 갈게 아휴 자꾸 한 대 칠 수도 없고 진짜 일로 와서 말해 그러고 말할 거면 아니 왜 그런 불안한데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왜 저기서 위험성을 못 느끼냐고 계속 너의 곁에 있을게 그러니까 이런 힘든 짓은 그만해 저기 미사오 일로 안 올 거니? 야 그냥 쟤 버둥거려도 저 빠따로 한 대 때려가지고 기저시키고 가 아니야 괜찮아 이미 피 한 번 났으니까 거기서 피 조금 너가 더 난다고 문제되지 않아 빠따로 한 대 때려가지고 기저시키고 끌고 와 아우 저 답답이 괜찮아 너는 이미 이쪽으로 못 와 난 이미 플래그를 세웠어 크도 도와주겠습니까? 네 가자 에크도 정신 차려 에 허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는군요 그러게 왜 저걸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보고 있읍시다 미안해 다교 난 이미 플래그를 세웠어 하하하하하 미안쿠도 너마다 죽일 수 없어 미안하다 쿠도 나도 같이 죽일 순 없어가지고 미안 지켜볼게 미안 아니 괜찮아 이 참이난 녀석 어? 미사오 나를 마저 나와 죽거니 앞으로도 계속 함께와 함께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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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미사오 영원히 착각하지마 니가 날 좋아한다고 해서 변하는 건 없으니까 아까 봤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죽어버려 미... 미사오 이유리 이미 슬린 훈대 어떻게 미사오 하고 외칠 수 있지 거기서 야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 게 저 짜부된 몸도 아니고 피도 아니고 그거니 너는?! 가장 먼저 신경쓰이는게 그거 드나?? 느 jazz ciudad 미.. 새오 쥐 yat 너무해 저 정말 너무하지 아 여기가 고스트타운이구나 자 일단 하나 봤으니까 팁 확인하러 가야지 난 저 고백을 왜 듣고 있어야 했던 걸까 1층으로부터 3층까지 달려가는 소년을 봤어요 악령에 쫓기던 걸까요 3층까지 가야 되는구나 1층에서 무서운 소리가 났어요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뭔가 충돌한 걸까요 벽이 무너지는 소리 귀신이 나오는 곳에 소금을 두면 될지도 몰라요 피투성이네요 소금을 두면 된다 소금을 아 여기서 소금 소금 아니네 근데 이 아이는 얌전한 아이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오 깜짝아 아 여기가 선생님망이구나 기다려 선생님 흐흐흫 아래? 이쪽도 탕 탕 아래? 연결되어 있는 아닌가? 왜 여기도 쾅쾅쾅이고 저기도 쾅쾅쾅쾅이요? 아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깜짝아 여긴 뭐지?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거 참 어 깜짝아 어? 게인가? 소금을 불러서 액막을 해야 하는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 지금 나한테 뭐래? 뭐래? 뭐지? 어 돌아왔다 이 소금을 불러서 액막을 할 때 어떻게 써야지 그니까 일로 쭉 가면 어떻게 돼? 이젠 기대되네 흐흐흐흐해 흐흐흐흐흐흐 일로 가면 아 그냥 저기 있네 이쯤에 있었는데 방금 어 있다 닭위는 소금을 뿌렸다 악령의 기운이 사라진 느낌이 든다 어 있다 됐다 그리고 가면 어! 됐다! 어? 뭐지? 음... 죽어있다. 아! 싸늘한 시즈다. 피아노... 어? 잠깐. 에? 왜 들어주지 않는 거야? 아! 피아노 치려고 했니? 미안! 음... 아! 피아노 치려고 하고 있었구나! 야 진짜 미안! 야 그건 진짜 내가 잘못했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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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들어줄게 들어줄게!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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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 내가 의자에... 의자에 잠깐 앉았었구나 내가! 아무도 내 연주를 들어주지 않는다. 아! 내가 잠깐 의자에 앉았었구나! 아! 잘 들어줄게 미안! 아니 너 근데 피아노 진짜 잘 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피아노 잘 친다! 야 피아노 잘 친다! 안 들리지마! 피아노 잘 친다 야! 안 들리지마! 아니! 이것은? 젤다의 전설! 떼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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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안돼... 잠겨있어... 저 정도면... 때려서... 저 정도면 때려서... 저 정도면 때려서... 안되네... 열쇠 찾아야 되는구나... 재현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우 천만에요... 피아노가 있다... 씻을 곳이 없나? 잠깐만... 치면? 얘도 잘 쳐! 춤추면서 친다... 그니까... 퍼포먼스 엄청난데? 어... 왜?! 피아노를 친 대가는... 달아버라니... 죽은... 떼쓰! 자 이걸로 우린 교훈을 얻었죠? 피아노는... 춤추면서 추지 맙시다... 치지 맙시다... 아주 좋은 교훈을 얻었어요... 그럼 돌아갈까? 아 근데 진짜 어디서 씻어야지 이거... 씻을 때가 어딨지? 올라가면 있나? 3층 가서도 없으면 이거는... 씻을 때가... 누나 왜 이렇게 패는 걸 좋아해? 아니 내가 팼니? 피아노가 날 팼지? 거꾸로에요 거꾸로! 뭐고? 잡았다... 에?! 아! 으음... 아! 아! 에?! 죽은 거 아니었어?! 와... 나 깜짝 놀라웠다... 딴테리... 어어어어... 허? 뭐야 해골... 허? 또 뭐야? 해골... 해골 뭐지? 아니 뭐야? 비상벨이다! 만져보다! 눌러본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에... 또... 눌러본다? 자기는 비상벨을 눌렸다! 오오오오오... 허! extraterrestreheard 아싸! 그리고 여기 내려가는 길이었지... 어 내 여기 내려가는 길... 오오오오... 우와 깜짝아... 너 뭐니? 근데... 크히히히히히... 저한테 포카리스 웨트 주면 어떡해 이거 피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잘 피해서 어 역시 피할 수 있다 어 저거는 어 어 옥장이다 어 뭐야 누가 떨어졌는데 방금 왜 아무것도 없지 얜 또 사라졌네 아 잠깐 아까 떨어진 애가 여기 있었던 애인거 아니야 혹시 덜마 맞는거 같은데 저 이제 여기서부터 뭐해야되나요 여러분 이제 진짜로 막혔어요 아 잠깐 그 여기서 그냥 씻으면 안되냐 아니 그거 말고 여기 요런데서 그냥 씻으면 안되냐 저 위 뭐야 이건 왜 반짝인지 쿠도의 무덤 아 와 복수해놨다고 불 켜놨어 와 오메 무시 아니 이런 데서 못 씻네 여기 물이 있으니까 그냥 요기로 씻지 왜 아이고 내려가지 말고 그러니까 뭐지 거기는 부술 수 없어요 하나 그러고 보니까 뭐 아까 전에 저기 우물 밑으로 아 아니면 진짜 곡괭이 필요하려나 오 됐다됐다됐다 오 오이스 나 대박 야 짱 됐어 야 나도 패음 나도 패졌어 어 뭐야 이건 이게 뭐야 근데 외계인 haut 이야... 이 다음이 문젠데... 이 다음에... 가! 때리! 때리고 와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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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옆으로! 바로 옆으로! 나가자마자 바로 옆으로! 다시! 이야 진짜... 마지막 바위 남겨놓고 이거 남겨놓고 세이브! 중간에 구멍이 있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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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두 번째 바위 바로 아래쪽으로 해서 갈 수가 있구나...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어떻게 하냐! 다균님 일단 다 죽고 보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알아 솔직히! 여기! 오케이 됐다! 오... 됐지? 세이브! 됐어! 저장할 수 없습니다! 저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씌울 수 있는 거구나? 여기에서... 아... 씌우고 있니? 야! 몸에 피가 얼마나... 야! 몸에... 내 몸에... 내 몸 속에 있는 피까지 다 씌웠니? 아니... 이 무슨... 아 이제... 선생님... 구하러 가면 되겠지? 오 깜짝아! 뭐지? 아 세이브 됐다! 어? 어? 미사오의 신체 부분을 찾았다! 아! 드디어! 어?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냐? 아! 미사오 찾아왔다! 이 타이밍에 그렇게 말하는 건... 시체의 머리를 보면서 그렇게 상큼하게 웃으면서 말하면은 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니? 적어도... 헉... 이렇게 놀라야 할 텐데... 그러니까 미사오의 머리를 획득했다! 헉! 이럴수가! 미사오의 머리가! 이래야 되는데! 미사오 찾아왔다! 아주 상큼하게... 미사오씨? 미사오씨? 자신이... 자신의 이상한 점을... 자신의 이상한 점을 모르시겠나요? 미사오? 미사오씨? 우린 미사오의 신체를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 어 신체를 찾아야 되긴 하는데 이게 참... 근데 가뜩없이 미사오가 나오길래... 아... 갑자기... 오우... 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지? 선생님인데...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그 반응보인 건 다름하니... 누나의 이름을 딴 그 캐릭터인데... 자 그러면... 선생님을... 선생님 이번엔 나 안죽이죠? 나 이번엔 빠딱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만약에 나 공격하려면 인장사정 없이 날립니다! 고! 로컷 속에 무언가가 있다... 로컷을 일단 한 번 때리고 열고 싶지만... 그런 선택지는 없으므로... 열죠... 오... 선생님! 아... 살아있었구나... 어... 오래? 내가 예의 시작했다는... 나 안 죽... 나 안 죽이네요 선생님? 응? 어?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진이 일어난 후...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로컷 안에 갇혀있었어... 어우 아주 라임이 아주 살아있네요...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예... 아무래도 안에서는 열리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었나봐... 호호호... 학교의 모습이 이상해... 조금 주위를... 둘러보고 올게... 응! 학교 이상한건요! 한 한시간 반 전도 전부터 계속 그랬어요 그건! 흠...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군... 선생님 학교는 위험해요! 그리고 주인공도 좀 이상해요! 라라라라라라라... 노래 부르면서 가는 선생님도 이상해요! 가버렸어... 선생님 괜찮으실까? 뭐 콧노래 흥얼거리만 갔으니까 괜찮겠지 뭐... ㅋㅋㅋㅋㅋ 메이브!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게... 시석호 선생님 불렀고... 아... 할 수 있는게... 위층? 아! 아까 그... 걔 어디갔지? 아... 저 쟨 뭔이대지? 거기에다 아이템 창도 아직 풀로 앉혔고... 응... 걔 어딨지? 그... 노란 머리... 나 여친 있는... 불량배... 걔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걔 뭐였더라 이름? 아! 있다 있다 있다! 토우마? 어... 어 맞아 토우마! 아! 아! 말하기가 무섭게... 달달달... 어이! 달달달... 야 불량배! 달달달... 거기 계신 불량배! 제 여친 죽은...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지 여친... 지 여친 죽은 거 버려놓고 튄 불량배씨! 으흠! 토우마! 어... 어? 하... 다.. 다규... 깜짝 놀라게 하지마! 토우마는 평소에 강한 척 하지만 사실은 겁쟁이구나... 하... 다규 넌 넌 너무너무 멘탈이 강하다 못해 이상하다고 생각해! 아... 뭐..뭐라고? 사오토메 말이야.. 죽어버렸어.. 를 미소로? 그 상큼한 미소로 하는 말이 사오토메 말이야 죽어버렸어? 야 이 아이도.. 만만치 않구만? 진짜 표정만 좀 달라지.. 어..달라지게 해주지.. 여전히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야 토우마도 웃으면서 오토메가.. 오토메가.. 내 탓이 아니야.. 나쁜 건 내가 아니야.. 전부 미사옷 때문이야.. 아니 뭐..어머니 말하면 네 탓인거지야.. 웃으면서 얘기해줘야지.. 그정도 이런데.. 제기해.. 이대로 하면 미사옷한테 죽을거야.. 다규 살려줘.. 아우 거 참 가볍네.. 그니까 안살려줘도 되지? 살고 싶다면 나를 도와줘.. 나랑 같이 미사옷을 돕자.. 내일 대화 끝나면 로커 갈게요.. 뭐.. 내가 농담하는 걸로 보이냐.. 미사옷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왜 미사옷을 구해줘야 한대.. 아니 미사옷 때문이 아니라 넌.. 엄밀히 말하면 괴롭혔던 너네 때문이거든? 얘네 뭔 소리 하는 거야 또.. 아니 난 잘못 없어.. 모든 잘못은 요신호가 했다고.. 하.. 거기서 계속 겁에 질려있으면 되는게 있어? 뭐.. 뭐.. 토 엄마가 어떻게 되든 난 모르니까.. 잘있어.. 기다려 기다려 하고.. 에이.. 이거 참 진짜.. 알야돼.. 페이스를 찾자.. 다시 강한척하는거야.. 그래.. 헥.. 알았어.. 무슨 일든 도와줄게.. 그러니까.. 진짜 되지 말아줘.. 강한척한다며? 강한척한다며? 아.. 어쩔 수 없지.. 나한테도 떨어지지마.. 아.. 이렇게 되면 빠따 항상 창비하고 있어야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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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자.. 가자.. 뭐야.. 이리와라.. 그래? 어? 뭐야 저거.. 저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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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